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이게 점난인데요. 며칠 전, 아니 며칠 전이 아니라 어제 영상을 찍었네요. 요렇게 생긴 거. 얘도 물론 북향에서 더 자랐어요. 근데 똑같이 이 화분 5개 이렇게 나눠 심다가 그 중에 하나만 갖고 내려와서 이 화분으로 옮겨 심었어요. 그런데 두 개의 차이는 어제 영상을 올렸지만 그거의 차이는 물론 분갈이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얘가 유기질 비료가 더 많이 먹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향이에요. 얘는 남서양의 집에서 키운 거고 얘는 북향 사무실에서 키운 거예요. 그런데 얘를 당근마켓에 내놓으면 지금 이 상태로 내보내는 거하고 얘를 새끼쳐서 내보내는 거하고 어떤 재미가 있을까요? 값은 지금이 더 비싸게 바라둘 수 있지만 이거 보세요. 지금 얘를 보면 뿌리가 굉장히 튼실하게 잘랐죠? 이렇게 뿌리가 이미 나 있어요. 여기 지금 요 부분 요거 요거 요게 뿌리예요. 뿌리. 얘네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죠? 끝도 이렇게 많이 보고 이래서 나비같다 해서 나비접해서 점난이에요. 이거는 동양란처럼 난이 붙었지만 동양란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얘는 그냥 우리 관엽식물 같은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꽃이 피니까 예쁘잖아요. 꽃도 피고 이 꽃이 피고 나면 이렇게 어린 싹이 보이죠? 이게 자라서 요런 게 되고 사실 요보다 작은 거 요보다 작아서 이렇게 뿌리가 발달 덜 된 거 작은 거를 갖다가 제가 본죽통에 물 넣고 키워서 여러 개로 사실은 조그맣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섯 갠가 여섯 개의 이런 화분에 옮겨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집으로 가져와서 했고요. 사실 집에서 다 사무실로 가져가지 제가 사무실에서 집으로 가져온 건 별로 없는데 이거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또 갖고 내려온 거고요. 얘는 하나는 집에서 키우려고 갖고 내려왔던 거고요. 여러분 이거를 판매하면 이게 뭐 많이 받겠습니까? 저 화분도 비싸지만 그보다는 얘가 이렇게 진짜로 나비접처럼 그리고 이 나뭇잎, 그러니까 나뭇잎이 아니라 이 풀립이 더 단단해졌잖아. 얘는 햇빛을 못 받으니까 여리여리 하죠. 이거는 사실 제가 우울해할 때 집에서 키우던 걸 주셔가지고 키웠는데 그 옥상 정원에서 잘 자랐어요. 잘 자랐는데 요렇게 요런 것들을 제가 따로 또 사무실로 들어와서 키웠고 그 밖에 옥상 정원에서는 아마도 그 당시 비닐하우스를 했지만 애들이 얼어 죽었고요. 사실은 물을 줘서 그게 얼어 죽었는지 물을 안 줘서 죽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애가 얼어 죽어서 그때 이렇게 새끼로 이렇게 친 거를 다시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엄청 자라서 이렇게 잘 자랐던 거예요. 밖에서 햇빛 보면 더 잘 자라요. 얘는. 근데 우리가 뭐 1층에 사시거나 옥상에 있거나 아니면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이야 뭐 밖에서 키울 수 있지만 저 농촌으로 가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는데요. 사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서 자신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했어요. 농가주택 사는 것도 포기했고 농촌으로 가는 것도 포기했고 서울의 집값이 비싸서 경기도의 어디를 나중에 알아볼까 하고요. 지금 지금은 집이 부산이라 미안하지만 부산에서는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니어서 그런지 지금 오래 살았는데도 적응이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좀 불편해요. 경기도는 서울에서 누리는 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게 온라인 쇼핑 그러니까 홈쇼핑 아니 홈쇼핑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모든 게 되는데 여기 오니까 되는 게 이마토 밖에 없어요. 롯데 쇼핑도 안 되고 또 뭐지 제가 주로 쓰는 게 농협 하나로 쇼핑하고 그런 거 쓰는데 안 돼서 저는 그런 쇼핑이 자유로운 경기도 물론 서울로 가고 싶지만 서울은 사실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거고요. 태어나고 자란 곳이 서울이지만 서울에 돌아가기가 어렵네요. 저 어렸을 때 돈이 제 돈이 많았는데 강남역 주변에 100원이었을 때요. 저 5만 원 있었거든요. 그 어린 날에 만약에 강남역 주변에 10억 원인 게 한 2006년인가 그렇다는데 저 엄청 많은 그때 땅 탔다면 거기 완전 농지 같았을 거예요. 강남역이 그런 거 부자였겠죠. 과거 얘기 해봐야 벌벌 일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당근마켓에 내놓고 이게 팔리면 그냥 하고요. 잠깐 동안에 내놨다가 이게 안 팔리거나 좀 오래 가면 다음번에 내려올 때는 얘들을 다 당근마켓에 내놓은 거를 접어버리고 쟤를 다 새끼 쳐서 더 많은 아이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가 왔으니까 얘도 분갈이 해서 밖에서 키워야 되는데 밖이 지금 굉장히 나무들이 많거든요. 주먹나무도 샀고요. 엄청 많아요. 제가 욕심이 많은가 봐요. 옥상 정원을 접으면서 농가로 갔는데 농가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4월 말이 되면 또 완전히 잡초들이 많이 날 테니까 작년에 이사 보낸 4월 17일 때 아직 화초 풀들이 별로 안 날 때 한번 가서 혹시 살아있는 것들을 구해봐야겠어요. 이사 비용과 그 샀던 비용들이 엄청 어마무시했는데 할 수 없죠. 저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줬던 그 화초들에게 고맙게 느끼면서 그 비용은 그런 처리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서 보면 죽은 것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 제가 여기다 몇 월 며칠 구입하고 얼마에 샀고 분갈이 했고 이런 거 기록을 해놓는데요. 그걸 갖고 와서 한 번에 갈 때마다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가보면 한 10개, 15개가 죽어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게 제가 갖고 와서 하나씩 하나씩 샀던 기록에서 지우면 마치 그게 묘비명 같대요. 지금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러니까 당근마켓에 크게 내놓을 수도 있고요. 저렴하게 여러 개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근마켓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일단 개설해달라고 해놓고 저도 할 수 있지만 바쁘니까 애들이 더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지금 당근마켓을 참 많이 이용하네요. 구매도 하고요. 구입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래요. 나눔도 주고 나눔도 받고. 그런데 나눔을 줄 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나눔 온다 그래서 다 포장해놓고 기다렸는데 안 와요. 그러면 굉장히 가슴 아프고요. 제 시간 낭비 엄청 하고요. 나눔을 받겠다고 신청하셨으면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당근마켓의 모든 나눔 신청하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 시간 정성 어떤 노고 나중에 다시 다 풀고 다시는 나눔하지 말아야지 했다가도 또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에 또 나눔도 합니다. 하여튼 근데 나눔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요. 정말 진짜 너무 가슴 아파요. 점난 얘기하다가 말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점난의 얘기보다 사실은 당근마켓에 판매할 때 그 붉은색 그런 거 잎이 화려하고 이런 것들은 올리자마자 5분도 안에서 막 다 나가요. 근데 얘는 지금 올리자마자 물론 얘도 연락은 왔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판매 안 하기로 했고요. 그분하고는 어쨌든 이 예쁘고 화려한 그리고 이렇게 뿌리도 잘난 얘를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다 얘네들 새끼치면 어마어무시하게 많습니다. 얘네들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엄청 많고요. 그리고 얘들도 지금 꽃이 피고 있잖아요. 꽃도 되게 많잖아요. 저 뒷면도 있고 이렇게 처음엔 이렇게 어리게 나요. 저 뒤에도 길이가 제는 햇빛이 모자라서 좀 길게 자랐나 봐요. 왜냐면 얘들도 빽빽히 제가 키우니까 여러분 당근마켓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내가 나눔도 할 수 있고 나눔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사기화분, 자기화분을 전부 다 처분하려고요. 왜냐면 이동하는 데 좀 힘들어서 제가 쓰러지면 제가 깨질 것 같아서 이제는 전부 플라스틱 화분으로 전부 바꿉니다. 플라스틱 화분이 좀 더 저렴하기도 하지만 물론 플라스틱도 두껍고 큰 거는 비쌉니다. 도자기화분보단 싸겠지만 어쨌든 저는 당근마켓 좋네요. 홍보대사는 아니고요. 당근마켓에 가입한 지도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나눔도 받을 수 있고 나눔도 할 수 있고 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나온 것만 나눔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의 아깝지만 버릴 수도 없고 이런 거 나눔해 보세요. 그리고 또 가격을 적당하게 올려놓으시면 다들 잘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 그렇지만 그래도 버리는 게 아닌 남에게 주면서 돈도 벌고 하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금 일을 하지만 돈은 전혀 못 벌고 돈을 쓰고 있는 거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당근마켓을 이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